1, 2, 3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이별을 태풍의 V에 만든 타이틀곡 태풍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의 컴백 모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태풍처럼 휩쓸겠습니다 인간 개인기 인간 인피니트의 개인기 타임 누가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비 영화 에바다운의 좀비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인피니트가 성명 씨 물어주시겠어요? 아 진짜? 다음 무대의 인피니트 소개해주세요 김주나 부릅니다 Summer Dream Music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실패입니다 네 다들 너무 귀여워요 이 분은 누구죠? 이 깜찍한 베이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다니 완전 대로 컴팩하게 된 건 몇 년 만죠? 몇 년 만요. 그야 1년 4개월 만에 탈퇴급 프라미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곡은 또 특별하게 제가 쓴 곡이라서 많이 들어주세요. 예예예 컴팩들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곡도 2PM이 소개해주시죠. 예 강렬한 카리스마 마스크가 부릅니다. 낯설어 뮤직 스타트! 네 강렬한 카리스마 마스크가 부릅니다.